10일 펄어비스는 올해 1분기 실적의 연결기준 매출액 1,308억원, 영업이익은 15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31.3% 증가한 수인데요. 이에 대해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성과와 검은사막 모바일의 일본시장 성공적 진출, 검은사막 엑스박스원의 북미 유럽 출시 등 신규 매출의 확보가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검은사막 모바일 일본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. 지난 2월 일본에서 출시된 이 게임은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며 매출 확대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. 3월 북미 유럽에 선보인 검은사막 엑스박스원 또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다만 1분기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하면 22.5% 감소했습니다. 검은사막 모바일 일본 출시의 대규모 마케팅 비용과 상여금 지급이 영업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. 펄어비스는 하반기 중 검은사막 모바일의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또 차세대 게임 엔진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환경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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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